자 정선에 공기 맑은 곳에 민박집이 민박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소모 12교 이렇게 돼있는데 소모 12교 자 저 앞에 있는 그 민박집인데 지금은 성숙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이 없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있네 정선 통나무 펜션 자 안에 한번 들어가서 여기가 해발 한 5배 정도 될려나 500 자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 저 성숙이라서 아 지금은 현재는 방이 없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지역에 에 이렇게 쉴만한 에 그런 그 펜션이나 아 이런 곳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터렉을 조 건너편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뭐야 나발꽃이네 나발꽃 따팔꽃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공실이 없어서 없어서 지금 손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 호실마다 이렇게 탁자도 돼있고 꽃도 잘 갖고 놓으셨네 꽃도 아 무엇보다도 근처에 산새가 아주 멋진 곳이네 멋진 곳이네 멋진 곳이네 자 어디를 청소하시는데 방을 하나 좀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여기가 가족 아 아 앞산 뒤산 할 거 없이 경치는 아 아 예예 잠깐 좀 자 여러분 지금 사장님 양해를 받고 청소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 잠깐 양해를 받고 오 좋네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저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사모님 아니 저기 예를 들어서 이 지금은 그게 공실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소용은 비수기때라던가 그렇죠 이럴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걸 하루 그거 하면 얼마 정도 아 좋다 비수기때로 예 예 저는요 그 예약담당은 우리 아저씨가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아니 대략적으로 대략만 얘기해 18만원 18만원 요 요 식경 요거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좋다 바로 2층으로 가 2층까지 예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요거 오는데 계속 정선에 좋은데 좀 알려달라고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 비싸대요 또 안하나 아 요즘에 뭐 그 정도 안주고 되나 웬만한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요전에 저기 어디 주문진인가 어디 갔는데 방도 쿨럭 썩은걸 갖다가 9만원 달라고 그러던데 어휴 아 좋네 이게 제일 큰일이 아닌가 네 이게 제일 큰일이에요 조금 이따가 저 사모님 네 저 여기 전화번호를 혹시 올려도 됩니까 아 아 예예 그래야 문의를 하지 예예예 아 이렇게 넓고 저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4칸이에요 아 근데 이 덱은 많이 이렇게 저 방이 많은 건 아니고 대략 한 4칸 정도 되는데 네 아 여기 계시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24만원 26만원 아 10명 이상 다 주무실 수 있는데요 아 넓고 좋네 네 네 네 편안하게 그 네 네 네 네 네 기준 인원을 6명으로 해놨어요 아 그 아까 보니까 바베큐 시설 같은 것도 다 있던데 그럼요 오 좋네 2만원 저 이용료 내시면은 네 네 그릴라고 숯불하고 석세 다 해서 피워가지고 딱 갖다 드리죠 그게 조금만 나가면 강이냐 그러면 그게 네 앞에 2키로 근처에 놀러 댕길데도 많고 차로 한 3분 내려가면 아이 좋습니다 네 아이고 참 마음에 드네 공기 맑고 아 여기도 방이 이렇게 하나 있네 여기도 방이 이렇게 하나 있네 여기 방이 이렇게 하나 있네 여기도 이렇게 다져있다 이렇게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아 아유 넓직한게 아우네 한마디로 대길이네 대길 자 여러분 요 여기를 통째로 어 요렇게 저 하루 쓰시면은 에 18만원이고 어 주말에는 조금 조금 더 어 다르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사장님 양해를 받고 조금 이따가 전화번호를 올려드릴테니까 아 지금은 극성숙이라서 어 방 여유가 없답니다 여러분 에 나중에 조금 조용해지면은 그때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좀 자세한 부분은 예 사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시는게 예 아 아 여기 목욕탕 막 이런 시설인가 보다 어 널찍하고 좋네 예 아 아 아 아 아니요 이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러고 저 이 지역이 근처에 인기 있는게 연출하고 이런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래요 그리고 저 사장님 조금 이따 저 가고 나서 이게 저 우리 지역 알리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한백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 사모님 한백산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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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는 요런 좋은 숙박시설 예 이런거 이제 소개하는거 하고 있어요 원래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사장님 아 그렇시네요 네 퇴백에서 오늘 낮전에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이 예 그 무슨 발효 뭐 그런거 한대요 그것 좀 소개 좀 하려고 네 자 오늘 두분 바쁘신데 잘 보고 와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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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방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걸 자세히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이 집 둘러 보시니까 어떠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 이제 안전 얼굴 노출입니까 아니요 얼굴 나오는데 에이 거세요 당당하게 선글라스 쓰고 이쁜 얼굴 좀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뭔가 친밀감을 느끼고 썸네일 잘 나오네 하긴 원래 좀 받쳐주니까 이 집 느낌은 어떠세요 공기는 좋죠 공기 너무 좋고요 조용해서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며칠 푹 쉬는 감이 좋았어요 그래 여사님 감사합니다